가슴속 생각을 적다 세상만사 어지럽게 얽혀 있고 근심과 즐거움 또한 다단하여라 부자도 만족하지 않는 것하니 가난한 자가 어찌 안분자족하리 통달한 일하야 영예를 버리고 초연히 홀로 올바로 보지 누가 말했나 허리 굽히는 일 부끄러워 산수 간에 일찍 돌아가겠노라고 힘서 농사 지으면 또한 거두는 게 있어 기한은 거의 면할 수 있지 평지에서도 풍파가 일고 평탄한 길에서도 험난한 일 생기네 세상과의 사귐 사절했으니 세속 일이 어찌 나를 괴롭히겠나 농부가 때때로 찾아오나니 농사일 이야기하다 웃기도 하네 가고 나면 산에 지는 해를 요량해 고요히 사립문을 닫네 시험이야 세상에 하나 없지만 아스라 한탄에 무엇 하겠나